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나 더 줘 이 양 박우 엄청 크네 다 갖다 먹고 가셔 얘는 얼마 시켜요? 킬로 3만원이에요 킬로에 3만원? 이 양은 몇 킬로나 되는데 3킬로 좀 편 suo 이것은 6킬로짜데 흐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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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어마어마하대 어마어마 나는 목이 말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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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, 마음의 죄악만 쌓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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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수는 어디에 있나요 영원한 생명 주신 내게도 그를 주세요 생신 어디에 있나요 기대가 버텼던 세상 순간의 그 약속에 영원한 파멸로 이끄네 진정한 만족을 얻길 야구가 생가에 서시니 하나님 독생자뿐일세 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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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여이체 더이체 죄만 인생이 버리고 영원한 편안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 시원하게%. 영원한 생명 숙계 co 15,000원, 암케는? 30,000원, 35,000원 25,000원 저거는 25,000원 근데 얘도 씨알이 꼬면은 마팔션을 받아야돼 난다 어디서 다 똑같아 씨알 차이로 지금 어디서인지 알맹인지 알맹인지 골라드리고 많이 파주세요 얼굴 찍으면 안돼 얼굴 안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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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줬다고 하더라 단체로 달려주네요 왜 왜 안주나 하면서 야 아 아 아 싫게요 싫게 짱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아멘 아멘